부천 원미 이동에서요 아주 맛난 보리밥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밥이 드시고 싶으시면요 가서 공주 이름 되면요 공짜는 아니에요 외상도 안주고 돈은 다 받는데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장공주가 보내서 왔다고 보리밥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보리밥을 많이 먹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가수 안순이님을 모시고요. 니칸 내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좋아 사랑이 좋아 아니면 명예가 좋아 돈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 돈이 많으며 사랑이 좋더라 세월이 흘러가도 듣지 않은 우리 사랑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욕심 없는 우리 사랑 변함없는 우리 사랑 이것이 전생연물인가봐 니칸 내칸으로 만나서 니 욕심을 안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자 금박수 어둠척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박수 관계가 열어보는 우리 사랑 돈이 좋아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 아니면 명예가 좋아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많으면 사랑이 좋더라 세월이 흘러가도 끝이 않을 우리 사랑 영원토록 사랑할거야 욕심없는 우리 사랑 변함없는 우리 사랑 이것이 전생연물인가 봐 빛깍깍깍깍 만나서니 욕심을 안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욕심없는 우리 사랑 변함없는 우리 사랑 이것이 전생연물인가 봐 빛깍깍깍 만나서니 욕심을 안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행복하게 살아가자